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감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감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곳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평임이사 나오는 거 안 어려웠습니까? 네 누구예요? 안 어려워요? 성취조배하는 거 안 힘들어요? 성경읽기하고 퀴즈 푸는 거? 네 제가 전본당에서도 내 안에 머물러라를 했을 때 교우들의 반응이 그렇게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도 나와야 되고 성취조배도 해서 분도 몇 분 했는지 적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어려워했던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몇 단계를 하고 있을까요?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로 넘어갈수록 이제 신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힘들어서 성당 못 다니겠다.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새로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고 신부님 이번 당은 왜 이렇게 할 게 많대요?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사목을 마치고 우리 본당으로 이제 오게 될 즈음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부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아무 목적 없이 성당을 다녔었는데 신부님이 오셔서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체 앞에 머물게 해 주셔서 제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많이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신부님 떠나시더라도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거 성체 조배하는 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목했던 것이 틀리지가 않았구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구원도 그 어떤 것도 체험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저기 유럽을 다녀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럽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비행기 타지 말고 그냥 다녀오세요 하면 어떡합니까? 갈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비행기는 내가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고 또 수단이기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만 목적지 유럽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하느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시고 또 살아계신 성체이시죠. 말씀과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자리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올바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천주교 신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주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성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게 될 때 내가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독서에서 바오로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성체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붙들고 끝까지 내가 그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서울신학교 가서 부재님들에게 본당사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매년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다른 신부님들이 참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신자들이 미사에 이렇게 넘쳐나게 오게 만들까 그런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했던 비법은 그냥 강론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성체 앞에 앉아서 하느님께 주님 이 말씀으로 제 교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강론 준비하는 게 참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저도 강론을 준비하는 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교우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신학이 담겨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교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 시간을 꼭 가져야만 제가 이렇게 강론을 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줘요. 부자님들한테 사제가 되서도 절대로 하느님 말씀 가지고 성체 앞에서 묵상하는 거 중단하지 마라고 그것만 잘 지키고 사제로 살아간다면 교우들이 넘쳐나게 성당에 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선택한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본당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또 가겠죠. 서울신학교 가게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사제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더라 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님이어도 수녀님이어도 일반 신자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슴속에 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이 시간을 정말로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5년 뒤에 떠나게 될 때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신부님 5년 동안 헛고생만 했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프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받았던 편지처럼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우리들을 인도해주는 삶입니다. 정신없이 봉사만 하는 삶 하느님 없이 내가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허우적대는 삶 그런 삶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체 앞에 잠깐이라도 머무르는 삶 이 삶이 우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 아버지께로 데려가 준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는 신앙이니 되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우리 모두 하느님 아버지께로 한 발자씩 한 발자씩 걸어나가는 저녁이 되도록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한 구절 가슴속에 담고 그 구절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느님께로 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간직하는 우리 원성동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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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